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T&T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찐부자들이 구매한다는 SUV 차종 4차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 차종들은 길에서는 봤지만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떤 질감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차종은 람보르기니 우루스 되겠습니다. 우루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출시된 모델인데 지금 2023년까지 같은 모델로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요. 원래 가격은 2억 5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 가격이 계속 인상이 돼서요. 퍼포먼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 8백 90만원까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판매했던 2억 5천대의 가격은 기본형 모델이었고 여기에 뭐 카본 옵션이라던가 이런 걸 붙이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일단 퍼포먼트 같은 경우에는 V8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요. 4.0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 출력이 666마력입니다. 토크가 86.7 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세단 베이스로 봤을 때도 엄청난 파워인데 SUV모델 지붕이 높은 SUV모델 치고는 상당히 출력이 센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4리터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엔진은 아우디 S8이라던가 또는 RS7이라던가 이런 차에서 사용했던 벤틀리 벤테이가라던가 벤틀리 컨티넨타 GT라던가 4.0리터 엔진에 계속 공용적으로 사용했던 엔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받은 신뢰성이 있는 그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S8은 좀 타봤거든요. S8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기는 한데 확실히 10기통 엔진하고 8기통 엔진하고는 결 자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라칸이라던가 이런 전통적인 스포츠카하고는 질감 자체는 약간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좀 이례적으로 앞부분의 서스펜션도 WC본 뒤쪽의 서스펜션도 WC본 약간 딱딱한 WC본 스포츠카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SUV라고 하지만 이런 람보르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량 크기는 5137mm고요. 전폭은 2026mm, 전고는 1618mm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휘베이스가 3006mm예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재원인데 아우디의 Q7 모델을 약간 확장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지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폭스바겐 계열사 중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비슷한 재원을 조금 활용해서 제작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무 과격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SUV 모델 치고는 상당히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돈이 있어도 예약돼 있는 차량들을 순차적으로 출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매를 못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중고차 모델을 아마 시장에서 구매하셔야지만 이 모델을 한 번 접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린 모델은 축구선수 차범근 감독이 가장 애용했다는 에마, 메르세데스 벤츠의 G63 AMG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바겐 같은 경우에도 4.0L 엔진으로 변경됐거든요. V8 터보 엔진으로 변경이 됐는데 최고 출력이 585마력에 최대 토크가 86.6토크가 나옵니다. 거의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 정도의 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찌프 계열의 차로 인지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종 중에서 가장 오프로드에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차량 자체도 박스형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커머셜 광고를 보시게 되면 정말 사막에나 가야 될 그런 럭셔리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 영화에서도 악당들이 타고 나오는 아주 튼튼한 자동차로 이렇게 많이 나왔던 적이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는 더블 위시본 타입의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후륜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바디에서나 볼 수 있는 트레일링 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종 자체가 태생 자체가 찌프형 차량에서 많이 파생된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리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 리뷰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마이바우 GLS600 포매팅 모델입니다. 가격은 2억 6천 2백만 원부터 메뉴팩처 모델이 있거든요. 2억 9천 9백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엔진은 지바겐하고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4리터짜리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최고 출력은 557마력 최대 토크는 74.4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AMG에서 만든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기에도 지바겐이 가장 같은 엔진 중에서는 출력이 높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W14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후방 서스펜션은 멀티링크로 되어 있고 휠은 기본이 22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는데 아마 옵션에 따라서 23인치까지도 지원을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실 벤츠하면은 S600이라던가 마이바우라던가 이런 차들 세단 주류의 차량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원래부터 이 GL 시리즈는 계속 미국에서는 판매했던 모델이거든요. 미국 시장을 좀 겨냥해서 만든 모델이긴 했는데 마이바우 브랜드를 붙여서 좀 상위권으로 조금 더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제작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장 같은 경우에는 5215mm고요. 점포구 2030mm, 전고는 1840mm고 휠 베이스가 3135mm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넓은 정말 미국에서는 풀사이즈 SUV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캐들락 에스컬레이더 기본 모델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캐들락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 같은 경우도 5m 30 정도 되고요. ESV라고 해서 롱바디 확장돼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5m 76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한 50cm 정도 더 큰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마이바우가 크기에서 비빌만한 모델은 아니지만 럭셔리한 감, 마이바우라는 이런 배지를 아무 차에만 달아주지는 않거든요. S600 마이바우, 그 다음에 GLS600 마이바우 뭐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의 마이바우 배지를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메르사스 벤치에서 만들고 있는 모델 중에서는 SUV 모델 중에 가장 럭셔리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종은요. 랜드로바사의 레인지로바 모델입니다. 일단 모델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SWB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LWB 모델이 있고 그리고 LWB 중에서 7인승 모델이 있어요. 기본은 5인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P615 SVLWB 모델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모델은 P615 SVLWB 모델입니다. 일단 V8기통 모델이고요. 4.4L V8기통에 615마력에 76.5토크에 아주 강력한 힘을 내고 있는 모델입니다. P530 같은 경우에는 530마력이니까 P가 파워를 타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약자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P530 모델 530마력에 76.5토크 P615 같은 경우에도 615마력에 76.5토크 그러니까 파워만 조금 올라갔지 람보르기니 우루스처럼 같은 토크를 내고 있지만 이런 최고 출력만 조금 올려놓은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되긴 하거든요. 물론 안에 실내 재질이라던가 이런 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파생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SWB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2억 3,8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롱바디는 2억 4,990만원 그 다음에 롱바디 중에 7인승은 2억 4,480만원인데 P615 모델 SV 모델의 롱바디만 3억 2,660만원이에요. 원래 제가 람보르기니 우루스 모델이 가장 비쌀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모든 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예상을 다 뒤였고요. P615 SV 모델이 3억 2,660만원으로 가장 비싼 모델 레인지로바 P615 모델 SV가 가장 비싼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엔진은 랜드로바 사에서 만들었던 슈퍼차저 방식의 엔진을 구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신형이 나오면서 터보 엔지니어로 바뀐 거예요. 8기통에 배기량이 4.4L 터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4.4L 잘 안 쓰는 엔진이죠. 보통 4L 엔진, 5L 엔진 이렇게 좀 떨어지는 엔진을 많이 쓰는데 4.4L 어서 좀 생소한 그런 엔진이긴 한데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BMW에서 납품받고 있는 BMW의 M 퍼포먼스 엔진을 그대로 받아다가 레인지로바에 이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회사랑 이렇게 뭐 엔진을 공급하거나 이런 회사는 아닌데 아무래도 예전에 BMW가 랜드로바사를 잠깐 인수했다가 이 기술을 살짝 빼먹고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마 BMW에서 엔진, V8 엔진을 좀 공급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8기통 엔진을 많이 판매하던 뭐 마스아트하던가 이런 슈퍼카 브랜드들도 대부분 6기통 엔진으로 많이 회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뭐 배기가스라던가 환경 문제 때문에 8기통을 어디다가 많이 팔아먹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때마침 랜드로바에서 8기통 엔진을 갖다 쓰겠다고 하니까 어이씨구나 이거 호재가 좀 떴구나 해서 8기통 엔진을 아주 잘 조율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특히 랜드로바사 같은 경우에는 전장 모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전자기능 고장으로 아주 장고장이 많은 모델로 인터넷상도 마찬가지지만 악명높은 모델이었는데요.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이지전자에서 개발한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차량 관련된 전장장치를 국내 사인 에이지전자에서 개발을 해주고요. PB 프로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미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정화가 좀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주 고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던 부분을 완전히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슈퍼차저 엔진도 너무 오래된 엔진을 갖다 쓰다 보니까 연료 효율이라던가 또는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차종의 대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BMW 사이의 8기통 엔진 특히 M 퍼포먼스 엔진을 갖다 쓰므로써 어느 정도 안정화에 많이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한테 지금 길거리 가다가 3억 5천만원짜리 수표가 딱 떨어져 있다. 그리고 주석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차종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을 통해서 한번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종이 어떤 차종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인지를 하고요. 그 차종을 적극적으로 한번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A텐트는 개인적으로 타고 싶은 차가 어떤 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 G63 AMG를 꼭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찌프계열 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시승이라던가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있지만 그런 차를 소유해 본 적이 없는데 과연 이렇게 좀 올드한 느낌의 차를 타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차를 구현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특히 G63 AMG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은 구형 E클라스 베이스에 그런 MBUX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전세대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팔리는 모델 그 다음에 소프트 클로징이라던가 이런 전자 옵션이 없고요. 정말 도어를 닫을 때 문을 꽝꽝꽝 닫아야지만 닫히고 그 다음에 레버를 눌러야지만 문이 열리는 정말 예전에 갤로퍼, 우리 국산차 현대 갤로퍼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찌프 차량들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모델 거기에 4리터 엔진, 박스형 타입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타보지는 않았지만 바람소리가 상당히 좀 많이 들리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연 G63 AMG가 주는 그런 느낌 어떤 건지 저는 꼭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자 오늘은 국내에서 정말 찐부자들이 3억 이상을 지불해야지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모델 4개의 차종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잠깐 겉탈기 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는 제가 이 랜드로바, 레인지로바를 시승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모델, BMW 모델의 엔진 어떤 느낌일까? 랜드로바가 세팅한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랑 이 차가 주는 이 럭셔리한 감, 정말 이 럭셔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릴 수 있는 그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 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정말 좋은 영상을 찍는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신청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